안녕하세요. 안무가 이유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곡은 Something New라는 노래예요. 노래 자체의 분위기는 신나고 밝고 경쾌한데 박자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같이 배워볼게요. 처음에 오른발을 밟으면서 서클, 왼발 들면서 치고 왼발 다운하면서 손을 다시 돌려서 오른발로 업 그 상태 그대로 오른발 밟으면서 반동 2번 주고 왼발 아웃, 왼발 차면서 앞으로 차서 다운, 업 하고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부터 하나, 둘, 셋 손은 내려가고 가슴은 2번 다운해줄 거예요. 오른발 동시에 하면 하나, 둘, 와서 왼발이랑 오른손 마주쳐서 뒤로 다운, 업 도착하자마자 왼발이랑 양손을 앞으로 꺼내고 밟으면서 붕, 칵 하고 뒤로 밀어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박자가 와서 N 꺼내고 붕, 칵 하고 빠를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발, 왼발을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움직여줄 건데 오른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 오른쪽 중간 왼쪽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마지막에 오른손만 올라와서 다시 왼발, 오른발 스위치하면서 두둥 하고 내려갈 거예요. 오른손을 말면서 착, 왼발 쪽으로 다시 손을 파면서 칵 하고 움직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 박자가 조금 어려워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와서 왼발 꺼내고 붕, 칵, 두두둔, 두둔, 착, 쓰리, 포.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 부분 박자가 들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꺼내서 붕, 칵, 두두둔, 두둔, 착, 쓰리, 포. 오자마자 오른발 왼손 크랩, N 크랩, 정면으로 움직이고 오른발 밟으면서 가슴을 터치, 궁, 궁. 이때 손을 터치하면서 가슴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쿵, 칵, 칵. 손만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발을 캐치, 뒤로 움직여주시고 오른손부터 오른발 밟으면서 오른손으로 터치, 터치. 왼손으로 밑을 쓸어주면서 무게를 바꿔줄 거예요. 오른손을 다시 왼손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주머니에 갔다가 왼쪽으로 쓸어주실 건데 이 부분 손이 어려우니까 한 번만 설명해드릴게요. 왼쪽 어깨 터치, 오른쪽 어깨 터치, 쓸고 오른손을 넣어서 다운, 쓸어주시면 돼요. 그때 손을 먼저 쓸고 왼발로 무게 바꿔서 오른발 움직이고 다시 한 번 왼발 밟으면서 몸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주세요. 그대로 왼발 따라오던 발이 오른발이랑 무게 바뀌면서 다운, 업, 손을 크로스하면서 궁, 앤, 짝, 궁, 앤, 짝하고 움직일 건데 동시에 발을 킥 앤, 아, 왼발 들면서 오른손 찌르고 어깨 두 번, 다운, 하, 해요. 왼손 냅두고 오른손으로 찌르고 어깨를 왼쪽으로 두 번 앤, 손 스냅으로 쓸고 무게를 바꿔주시면 돼요. 3, 앤, 4, 오자마자 소리가 빰, 빰하고 두 번 날 건데 발 스위치하면서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오른손, 오른발 동시에 바깥으로 아우치 돌리면서 돌려서 찍고 앤, 하, 하고 손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때 고개도 살짝 손을 피면서 하, 하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왼발 밟으면서 리듬 골반 두 번, 왼발, 오른발 바꾸면서 다운, 오리 두 번 이때 손을 가위로 해서 두 번 돌려주시면서 다운 리듬 두 번 왼쪽으로 돌리고 아웃, 앤, 오른발 뒤로 하자마자 바로 다시 왼발, 오른발로 앞으로 주먹을 찔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발 밟으면서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가면서 손 돌리고 오른손으로 돌려서 착 앤, 하, 하고 풀어줄 건데 이때 손을 한 번만 더 설명해드리면 주먹을 찌르고 앞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손만 착 앤, 하고 움직여주시면 돼요. 풀자마자 오른발로 살짝 기다렸다가 세븐, 에잇 앤 속도로 오른발 두두둥, 두두둥, 손은 안쪽으로 두두둥, 하고 말아줄 거예요. 동시에 하면 두두둥, 원에 고개 들고 투에 손 펴면서 점프 허공에 발을 차면서 놓고 왼발 들면서 바운스, 바운스 그 상태 그대로 오른발로 킥 앤, 아, 하고 움직일 건데 이 부분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오른발 차고 발 바꾸고 왼발로 골반 치시면 돼요. 골반을 오른쪽, 왼쪽 하면서 멈춰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손은 프리스타일이에요. 손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고 몸을 쓸어주셔도 괜찮고 주먹을 찔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때 골반 두 번 가서 살짝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왼손으로 오른발 치고 그 반동 그대로 받아서 가슴 업 업된 가슴을 두 번 쿵쿵 그대로 몸을 쓸면서 오른발을 들고 킥 앤, 아, 칵, 하고 치고 보컬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 두 번은 프리스타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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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맞춰주시면 저희 안무는 끝나거든요. 저희 그러면 처음부터 노래 속도대로 제가 한 번 카운트로 해드릴게요. 다 같이 해볼게요. 7, 8, 1, 2, 3, and 4, 5, and 6, 7, and 8, and 1, 2, 3, 4, and boom, 각, boom, 다다닥, 두둥, 착, 3, 4, 5, and 6, and 7, and 8, 1, 2, 3, 4, just my body, 7, 8, and 2, and 3, 4, 5, 6, 7, and 8, and 1, 2, and 2, and 1,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1, and 2, and rhythm, ah, 5, and 6, boom, 8, 1, 2, 3, 4, and 5, 6, 7, 8, and 1, 2, and 3, and 4, 5, and 6, 골반 두 번, 칵, and boom, boom, ha, 둥, and ah, 착, 이렇게 해서 모든 안무는 끝이 났고요.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안무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